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65에서는요. 국제수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국제수지표는요.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한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상수지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일단 국제수지라는 게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과 국내인이 아니에요. 거주자와 외국의 거주자 즉 비거주자 사이의 경제적 거래를 국제수지라고 하는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는 국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국 안에 사는 외국인도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지금 한국이고 여기가 미국이에요. 그러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거주자죠. 미국인이 미국에다 뭔가 만들어서 갖다 팔아도 우리 경상수지에 잡히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유리한 개념이에요. 우리 국제수지는. 그래서 국제수지의 분류는 크게 보면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건 경상수지가 가장 중요해요. 경상수지. 왜냐하면 경상수지가 실제로 이 중에서 상품수지가 있는데 이거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그런 수출 주도국에서 주로 공업품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이나 수입을 할 때 그때 잡히는 게 바로 이 상품수지. 특히 경상수지죠. 그러면 이 경상수지를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무역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상수지가 가장 중요해서 그냥 국제수지를 경상수지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국제수지가 흑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그건 좀 잘못된 표현이죠. 왜냐하면 국제수지는요. 국제수지표가 아까 복식부기로 된다고 그랬죠.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언제나 제로예요. 그 합은 언제나 제로인데. 그래서 국제수지가 흑자라는 말은 틀린 얘기고 사실 경상수지가 흑자이다. 이래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여러분들이 그냥 뉴스나 그다음에 신문이나 그런 걸 통해서 보면 아마 국제수지가 흑자라는 얘기를 더 많이 쓸 겁니다. 아니면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말도 쓸 거고 다 같은 말인데 국제수지라는 말은 거기서 좀 잘못 쓰인 거예요. 국제수지는 언제나 균형을 이뤄서 0이 되게 돼 있습니다.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교재에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개념만 아세요. 개념만. 상품수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 자동차나 뭐 그런 것들을 수입하고 수출할 때 잡히는 계정이 바로 상품수지 계정이고요. 서비스 수지는 뭐냐면 운송, 보험, 그 다음에 특허권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들 있죠. 그런 것들을 팔아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서비스 수지예요. 관광수지가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거죠. 관광, 운송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본원소득 수지는 뭐냐면 생산 요소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가령 이자하고 있잖아요. 배당금, 그 다음에 임금 이런 거가 해당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다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샀대요. 주식을 사면 이거를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주식을 투자할 때 들어가는 그 투자금은 어디에 잡히냐면 자본금융계정에 잡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주식을 투자를 하고 나면 주식에서 배당이 나오죠. 그 배당은 어디에 잡히냐면 본원소득수지에 잡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고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아셨죠. 다른 거는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잡다한 내용이라서 그래서 욕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을, 채권 같은 투자를 하는 것은 여기 자본금융계정에 잡히는데 채권에서 남은 이자는 본원소득수지에 잡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전수지는 뭐냐면 아무런 대가 없이 즉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원조 같은 걸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잡히는 게 이전수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수지를 합쳐서 경상수지라 그러고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자본금융계정은 어떤 투자나 그런 금융적인 그런 돈이 금액의 흐름이 있을 때 그때 잡아두는 게 자본금융계정이고요. 그다음에 준비자산 증감은 뭐냐면 이거는 외환보위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환보위고는 근데 저량인데 준비자산 증감은 유량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차 및 누락은 국제수지표를 작성을 할 때 어떤 통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부터 이런 금액들을 다 받을 때 통계적인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제수지표가 말씀드렸듯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딱 봤더니 차변에 마이너스 1억불이 이렇게 돼 있으면 대변에다가 오차 및 누락으로 플러스 1억불을 이렇게 적어줘야지 서로 0이 되죠. 그걸 오차 및 누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국제수지의 분류는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 그러면 국제수지표를 작성할 때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국제수지표를 쓰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국제수지표를 복식부계의 원리로 할 때 이 원리로 하고 있어요. 이 원리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한국 기업이 10만 달러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대요. 그죠? 미국에 수출했으니까 이거는 경상수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돈을 LA은행 계좌에 입금을 받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는 대변에 뭐가 잡히냐면 경상계정의 대변에 상품 수출했죠. 자동차는 외국으로 빠져나갔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신물자산 감소니까 경상계정의 오른쪽에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돈을 받았죠. 이거는 어디에 잡히냐면 봐봐요. 이거는 자본계정 중에서 금융자산이 증가했잖아요. 돈 받았으니까. 10만 달러. 그러니까 이건 자본계정 중에서 차변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 서로 10만 달러, 10만 달러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복식부계의 원리에 의해서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왜? 차변은 마이너스로 잡고 대변은 플러스로 잡아요. 근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 선생님. 방금 돈 1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 플러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셨죠? 왜? 그냥 우리는 복식부계의 원리에서 오른쪽은 흑자로 잡고요. 왼쪽은 적자로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경상수지는 지금 흑자인 상태인데 지금 자본계정에 10만 달러가 들어가죠. 자본계정에는 지금 금융자산이 증가했는데도 자본수지는 적자로 잡히는 겁니다. 흑자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하면서. 왜? 그렇게 그냥 하기로 했다니까요. 아셨죠? 여기에 금융자산이 증가해서 우리가 이익이니까 이거 플러스를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거 갖고 진짜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이 표 그대로 나중에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사실 저처럼 익숙해지면 안 헷갈리는데 처음에 접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니 여기 플러스는 좀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이거 왜 마이너스죠? 돈이 늘어났는데 그냥 그렇게 친대니까요. 아셨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 거야. 경상계정에서 물건이 빠져나가는 거 있죠? 이거를 대변으로 플러스로 잡고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인 돈은 여기 기타 금융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항목이 다 잡으면서 마이너스로 무조건 왼쪽으로 왼쪽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로 치도록 한 거예요. 아셨죠? 무조건 왼쪽에 있는 건 돈이 늘어나건 물건이 늘어나건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아무튼 왼쪽에 적히는 거는 다 마이너스인데 규칙을 이렇게 정한 것뿐입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외국인이 2만 달러에 국내 주식을 매급했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자 봐봐요. 이번에는 2만 달러 국내 주식을 외급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주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주식이 외국으로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감소했네. 금융자산이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계정이 플러스가 된 거죠. 흑자가 난 거예요. 그 자본계정에서 그런데 이때 또 금융자산이 주식을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달러 샀어? 몇 만 달러? 2만 달러 주고 샀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2만 달러 잡히고 이 금융자산 증가에 또 2만 달러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눈 두지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이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국제수지표를 가장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국제수지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여기가 우리가 봤던 경상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본금융계정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이게 지금 차변이고 마이너스로 잡죠. 그리고 이게 대변으로 플러스를 잡았어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자 10만 달러 수출하고 돈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만 달러 수출을 하고 기타 금융계정에 여기에 10 이렇게 적힌 거예요.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는 주식을 2만 원어치 외국인이 샀죠. 그래서 주식이 빠져나갔대. 그리고 또 돈을 줬으니까 기타 금융계정에 2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일단 10 플러스 2가 마이너스고 10 플러스 2가 마이너스니까 총합은 제로가 되죠. 그래서 그래서 국제수지표는 언제나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봐봐요. 제가 하고 싶으면 또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경상수지 있죠? 이 경상수지는 지금 뭐로 잡혀있냐면 이거는 흑자야. 얼마 흑자예요? 10만 달러 흑자죠. 근데 자본수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적자죠? 얼마 적자야? 그렇죠? 자본수지는 얼마 적자냐면 여기에서 이거 빼면 10만 달러 적자는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경상수지가 흑자면 자본수지는 적자가 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언제나 0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복식부기의 원리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자본수지가 흑자면 그 경상수지가 적자고 경상수지가 흑자면 자본수지는 적자.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규칙을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이렇게 적기로 이렇게 적기로 정해놨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우리 시험에서는 자세히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예를 많이 들어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국제수지표를 만들까 합니다만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다고 아셨죠?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알려면 나중에 제가 동영상강에 찍어가지고 따로 올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이 국가는 지금 경상수지가 흑자죠? 그러면 경상수지가 흑자란 말은 이 국가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말은 곧 자본수지가 적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둘이 합치면 0이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은 경상수지가 흑자인 게 좋아요? 아니면 자본수지가 흑자인 게 좋아요? 당연히 경상수지가 흑자인 게 우리나라 입장에선 더 좋습니다 근데 우리 경제학 교제나 그런 데 보면 하지만 경상수지가 언제나 흑자라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게 좀 해당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언제나 영원히 경상수지가 흑자인 게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학 교과서에는 왜 그렇게 나와 있냐면 첫 번째는 그거죠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얘기는 계속 이 나라만 흑자일 수는 없고 외국도 그러면 외국 한 국가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계속 적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어떤 통상 압박이나 그런 거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효용에 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우리의 실물적인 자원들을 많이 팔아서 화폐인 달러로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 달러는 그냥 종이쪼각에 불과하고 우리는 실제로 우리 참 피와 땀이 들어가 있는 이런 어떤 상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경제학적으로나 그렇게 바라보는 거지 그냥 우리나라의 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상수지가 흑자가 돼야지 수출도 잘 되고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상수지가 그러면 자본수지가 자본수지가 흑자라는 얘기는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얘기죠 어느 때 그런 일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는 경상수지 흑자일 때는 수출해서 10만 원 여기서 받았잖아요 수입했다고 생각해요 수입하면 자 실물이 빠져나가고 실물이 빠져나가니까 여기에 10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감소하니까 여기에 잡히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자 경상수지는 지금 마이너스 10으로 잡혀있고 자본수지는 이 2와 2가 서로 생략되니까 10으로 돼 있으니까 자본수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수지 흑자가 된다는 얘기는 수입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은 외국에서 자 외국인들이 돈을 막 우리나라에 투자하죠 그러면 자본수지 흑자가 여기 대변에 잡히잖아요 그래서 자본수지가 크게 뭐 좋아졌다 자본수지가 흑자가 됐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그 말은 외국 자본이 한국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융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은 외국인들이 그 돈을 빼가죠 그러면 막 외환 보유고도 갑자기 뭐 없어진다든가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핵심 주제에서는 국제수지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경상수지가 중요하다 경상수지 중요하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국제수지가 흑자라는 말은 좀 잘못된 표현이다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말이 맞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각각의 경상수지에 나오는 각각의 계정들의 그 성격을 알아보고요 그러면 국제수지표가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제로가 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Jah 기상 야